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100만개의 축구공 아프리카 드림볼 프로젝트를 들어보셨나요? 2010년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100만개의 축구공을 전달해서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 뜻깊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제 사인을 넣은 이 축구공을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축구공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시는 전세계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100만개의 축구공이 유엔을 통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뜻깊은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월드컵이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의 축구공으로 100만개의 커다란 꿈을 이루는 이번 행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